사사기 5장 9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헌신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헌신이란 말이 단어적으로 한글로 하게 되면 네 번 등장을 합니다. 성경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본 데가 사사기인데 사사기 5장에 2절과 9절 두 번 나오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출애국기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32장에 10편 110편에 이렇게 성경은 세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 기억을 떠올리기 쉽지 않지만 헌신하게 되면 어떤 몇 개의 단어 혹은 어떤 하나로 집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 헌신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먼저는 이 선교입니다. 이 땅에 친척들 다 놓고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곳에 뼈를 묻을 생각을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멋진 환란과 핍박과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보금을 전하다가 그곳에 뼈를 묻으신 성교사님 하게 되면 그때 정말 헌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런 분 중에서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분일 것입니다. 데이빗 레이빙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스코틀랜드 사람이세요. 아주 조그맣을 때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저도 어릴 때 보게 되면 이렇게 겨울에 양지바른데 이렇게 병아리가 못 쬐듯이 쭉 있어가지고 서로 물어봅니다. 너 오늘 뭐 먹고 왔니 고구마 이만한 거 먹고 왔어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다들 서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죠 이렇게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구정 때 조카한테 이제 이렇게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중학교는 무서운 애인데 잘못 물어봤죠.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인상을 쓰면서 아빠 그런 거 물어보면 꼰대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아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조그맣게 여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와있지만 보게 되면 늘 물어보고 싶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어떤 어른이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데이빗 리빙스턴 데이빗하게 되면 다윗 아니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다윗이에요. 데이빗 리빙스턴한테 물어봤죠. 너는 뭐하고 싶니 그 옆에는 형이 있는데 형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있고 근데 요한은 아주 그냥 뚜렷한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아마도 데이빗 리빙스턴은 가정이 이렇게 유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좀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한, 요한, 존 리빙스턴이죠. 이제 조그만 존 리빙스턴 옆에 있을 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아 그건 요한이지 할 만큼 돈을 엄청 많이 잘 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옆에 더 조그만 이제 데이빗 리빙스턴이 있는 거죠. 이제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초등일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애기가 하는 말이 저는요 이렇게 사방의 천지를 둘러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바로 그런 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진짜 많이 지난 다음에 요한은 진짜로 자기 마을에서 자기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모든 사람이 어 이 동네에 가장 부자가 누군가 아 요한이지 요한 리빙스턴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부자가 됐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사방의 천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심장을 거기에 묻었습니다. 저는 헌신 이런 말이 있을 때 탁 생각나는 사람이 여기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할지 분명히 보게 되면서 자기의 삶을 들이는 것이 천지의 교회 십자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거기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가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도 저번주에 이렇게 10박 11일을 갔다 오셨는데 가나요 말이죠. 그런데 쉽지 않죠. 근 10년 동안 4년간은 아무리 전해도 복음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고 10년 동안에 딱 한 명 결신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신기 시작했어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헌신이지 않겠는가. 헌신. 몸을 들인다. 한자적인 의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세 번만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협기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32장입니다. 출협기 32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왁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32장은 어딘지 우리 성도님들 출협기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상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남아있는 여기 사람들이 41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게 됐을 때 십계명 돌판을 그것을 깨버리게 되고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가지고 곱게 갈아서 물에 띄워서 그 물을 마시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간 사람들이 어떤 지파였겠습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검을 차라 검을 찼습니다. 검을 빼앗아서 이제는 이 하나님 편에 오지 않은 불순정하고 이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도륙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도륙이란 말은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륙하라 이렇게 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이 중에는 자기 아버지도 있고 형님도 있고 옆집 아저씨도 있고 자기 동생도 있고 형제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처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기 오늘 32장 29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우르르 몰려갔던 것은 여러 지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나중에 레위 지파가 무엇이 됐습니까. 제사장 지파가 됐거든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왜 제사장이 됐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 모세와 아론이 거기 껴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기 이대목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이제 성막을 성막 또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고 또 거기 안에서 제사장들이 나오고 대제장이 나오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 헌신하게 되었다 했을 때 이 헌신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글로 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 말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말이냐면 손을 채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손을 채웠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렇게 마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제사장을 삼을 때 이렇게 안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손을 채우다 임명하다 위임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실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로 위임이 된 것입니다. 이 속에는 직분이 숨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헌신하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손을 채운다 위임한다 또 이렇게 안수한다 이런 뜻이 숨어있어요. 직분을 맡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자기를 멀리하고 자기를 구별시키면서 또 이 쉽지 않은 피부치들을 이렇게 도륙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때문에 현륙에 잡히지 않냐고 인정에 잡히냐고 애정에 잡히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임하게 되었다.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 오게 된 것이지요. 자 그 대목 보시고요. 이번에는 한번 10편에 한번 가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편 110편입니다. 아까는 출애국비 32장 29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우상에서 멀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손을 채우는 인명 또 위임하는 그 대목을 봤습니다. 10편 110편 보시게 되면요. 짧은 절입니다. 짧은 장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1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데요. 여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께 이 유명한 장면 아시지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여기 앉으라 이 말은 아직 앉아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 전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한번 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주가 두 번 나오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보자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편에 계신 주 이 말은 이미 아들께서 우편 보자에 앉아있는 것을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마지막 노하시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초림 재림을 말한 거죠. 초림 이후에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 1절은 뭐냐면 내 우편에 앉으라 했을 때 이 말은 아직 초림하시기 전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은 뭐냐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신 노하시는 날에 마지막 불로 심판하신 바로 그날.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 1절과 5절은 1절은 초림이고 2절은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3절을 보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거다. 여기에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우리 시간들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주의 권능이 필요한 역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 말이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에 우리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재림과 초림 사이 이때는 교회가 있는 시대죠. 그죠? 또 은혜가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때만 성령님이 계시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헌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신은 무엇인가?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을 경험을 하고 주님의 초림을 먼저 경험을 하고 우리 성령으로 알지 않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역사 속에 살아갔을 때 주의 권능이 필요한 이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헌신은 어떤 것인가요?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것은 거룩한 옷은 우리의 게시력을 몇 번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라 하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은 거룩한 옷을 구별해서 입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멋있는 또 예쁜 최고의 옷을 입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이것을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헌신의 모습이에요. 초림을 성령으로 경험하고 재림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 땅의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으로 자기를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오늘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데가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와를 찬성하라. 또 2절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소로 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와를 찬성하라. 이 대목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는 여우수와 다음에 있죠. 여우수와 다음에 사사기. 사사기 다음에는 사무엘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 사무엘 시대 때 사우랑이 세워지게 되고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윗이 사우랑과 다윗이 세워진 것이 왕정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왕정시대 앞에 있는 것을 사사기라고 하지요. 그럼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쟁이 있을 때 젊은이들을 강제로 징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군대 안 가면 남자들 사람 곳을 못 찾지 않습니까. 매일 따라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군대 안 간 사람 이렇게.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군대를 이렇게 다녀와야 됩니다. 이게 징병 시대죠. 그런데 이때는 징병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엄청난 철기분을 가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이제 누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라 너 왜 안 나오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발통물을 던지겠죠 이렇게. 자 전쟁이 있으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 싸웁시다. 그러면 안 나와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즐거이 헌신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니. 이 2절과 5절 9절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헌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뭐냐면요. 즐거이 하는 것이에요. 자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이 이렇게 나가 싸웁시다. 이렇게 했을 때 즐거이 즐거이 나가는 것이죠. 이거는 즐거이 나가서 전사로서 싸움에 나가는 용병으로서 군인으로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드리는 바로 그 모습을 헌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 보게 되면 대부분이 뭐냐면 헌신한 말과 낙헌제 재물 이런 말과 같은 용어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이렇게 즐거이 재물로 드리는 것이 헌신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와서 너 왜 안 나오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가는 사람은 내가 나감으로 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연루하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 또 아주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당시 헌신해서 즐거이 헌신해서 전사로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신앙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는 거로 동일하게 봤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모습입니다. 제가 바쁘게 추렙기 32장 10편 110편 그리고 사사기 5장을 봤습니다. 이 세 대목을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렙기 32장은요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레위지파가 칼을 들고 나가서 3천명을 도륙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와라 했을 때 우르르 몰려간 레위지파가 있었고 칼을 찾고 칼을 빼서 도륙하는 그 대목이 있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피가 튀는 그런 일이 있었죠. 10편 110편 거기는요 초림과 재림 사이 주의 권능의 날에 뭐였습니까?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그저 칼 빼는 전쟁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더 무서운 전쟁이 되겠죠. 이 전쟁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었다 했을 때 우리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신부의 단장한 옷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것은 뭐냐면요 전쟁 복장입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말씀의 검 이거죠. 이 옷은 여러 개의 말씀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혼인잔치에 그 혼인하는 그 신부의 옷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옷 또 전쟁터로 나아가는 그 전사의 복장 이것이 거룩한 옷의 세 가지 얘기입니다. 이것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 이미지를 떠올 수가 있는 것이죠. 피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전쟁하기 전에 바락과 이 드보라가 자 이제 가난한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나가서 싸워야 된다 나오시오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전부 다가 전쟁과 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신하게 되면 그저 가만히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전쟁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피가 난무하는 그런 곳이에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요 먼저 헌신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요한일서 사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전쟁터로 향하고 피를 튀기지만 그러나 힘있게 당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헌신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내어놓으시고 먼저 피를 흘리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아들 통해 보여주셨고 아들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을 걸어놓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있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주 앞에 나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게 되면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 그거 하기 이전에 먼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피가 없이는 성령께서 임하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전쟁 이미지입니다. 거룩한 전쟁.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시대 은혜시대 은혜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서 되겠지.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시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피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제 우리 수목금에는 임마뉴엘 성애가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권세인가요. 그분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거든요.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 평안을 서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께 가지 않고는 우리의 어깨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시무시한 죄들 엄청난 죄들 엄청난 짐들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성에 오셔서 영적 전쟁이 승리하시면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것은 신령한 영적 전쟁을 내가 싸우고 있구나라는 우리의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이제 성기술을 나갈 때도 이렇게 아는 것만큼 보인다 해서 열심히 한 두 달 공부해 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이 여행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말이죠. 아는 것만큼 섬길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또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피할 때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 속에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속에 충만히 모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사미 하나님 그분이 먼저 헌신하셨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분을 기피하라 되겠구나. 그분을 기피할 때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출애기 32장에 보신 것처럼 여기는 레위지파가 드디어 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춘 그 대목입니다. 여기 이제 헌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헌신 이것은 위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늘 사랑하는 선생님들 계시고 또 봉사자들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헌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전사가 되어서 직분을 맞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 이것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직분인 것입니다. 나는 직분이 없는데. 그러면 성도에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헌신의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에 데이빗 리빙스톤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은 1813년생이에요. 1873년에 소청하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말이죠. 침상이 있는데 보니까 아주 빽짝 말라버린 시체가 거의 미라가 돼서 있는 거예요. 다 상해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어깨에 리빙스톤은 선교를 하다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깨를 물어가지고 있어서 어깨가 다 뜯겨버렸어요. 이거를 손을 들지도 못하는 겨우 덜렁덜렁대는 이런 손. 그런데 보니까 어깨에 이빨자국이 있는 거죠. 사자 이빨자국. 아 리빙스톤이구나 해서 이제 이 심장은 거기 아프리카에 묻고 이 시체는 영국으로 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거기에 매장이 됐습니다. 그가 죽기 1년 전 자기 생일날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 내용이 이겁니다. 나의 예수. 나의 생명. 나의 주님.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기 1년 전입니다. 1년 40일 남았을 때였어요. 나의 생명. 나의 주님. 나의 예수여.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주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뢰로우신 하나님. 이 해가 다가가기 전에 나의 일을 더 왕성케 하옵소서. 그의 일이 뭐겠습니까. 선교하는 일이에요. 여기 저 뜯기면서 잠깐 영국에 왔을 때 몸무게는 말이죠. 40kg가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37kg 정도밖에 안 되다고 해요. 건장한 사람이. 말라리아 걸리고 못 먹고 또 그래서 37kg. 걸어다니는 해골바가지지요. 그러면 다시 또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유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가서 그거에서 뼈를 문든 거. 헌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서 남서 심례교회 신학교를 세운 어떤 분의 성경 제일 겉장에 있는 자기가 써놓은 어떤 결신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캐롤이라는 분이신데 성경을 추석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깊이 알고 난 다음에 성경책 속에 표지 속에 이렇게 기록한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의 혀로 주님만 말하게 하옵소서 나의 눈으로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나의 손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나의 두 발로 주님 때문에 뛰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으로는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는 온전히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헌신하 그러면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거룩한 옷으로 자기를 구별하면서 주님 앞에 사는 모습이 헌신자의 모습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먼저 헌신하였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되내고 되내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요. 또 영적 전쟁을 내가 하고 있구나 전사로 살아야 되겠구나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직분 우리에게 헌신했다 손을 채웠다 위임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임하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